띄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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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디아 띄홀릭 안녕하세요 띄홀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띄홀릭 말고 새로운 친구를 한 번 데리고 왔는데요 누구시오? 괴물 괴물 풍성괴물 이리와 풍성괴물 네 저희가 명동에서 외국인분들이 저희에게 외국인들이 못 먹는 한국 음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진짜 굉장히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홍어를 먹으러 여기로 왔어요 홍어 어디있어 홍어 빨리와 홍어를 먹기 위해서는 이거 게임을 해야 됩니다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스 예스 그래 그래 자신 있다면서 두 개 두 개 정도는 터질 일이 없어 어 어 됐죠? 나 세 개 넣은 거 같은데?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언니랑 나랑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스 먼저 하나가 됐지 않아? 언니가 이러다 걸릴걸? 야야 두 개 어 두 개네 알겠어요 뚝 언니 자신 있다 하나 하나 뭐야 하나래 봐봐 나 안 된다니까 한번 팍 해봐 봐봐 팍 아 이게 맞아 이게 하나 나 딱 딱 한 번 더 잘해 오 야 엄청 찔렸다 나 무서워요 엄청 찔렸어 아 무서워요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팍팍 둘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팍팍 팍팍 팍 예스 그래야지 두 개 두 개 딱 딱 재미없게 재미없게 아 이게 재미없게 아 사귀어 사귀어 언니다 언니다 이거 언니다 아 아 둘 한 번 더 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없어 없어 그럼 하나 더 꽂아야 돼 눌렸어 눌렸어 으악 나 어떡해 지금 다들 기 맞고 계셔 두 개 두 개 내 거 이거잖아 마지막 하나 하 나 한 번에 합니다 아 빠밤 아 아 웃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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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했지 나 이거 하나 남았지 아 이거 위아포 위아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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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자꾸 왜 그래 오 안 터졌어요 여섯 개 한 번 나와야지 언니 어 어 살려넘 언니야 내가 할 때 언니야 Lara 우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지금 뭐 먹을지 모르잖아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너도 먹으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 거 같아, 네나 어때요? 맛있다! 진짜 먹을만해요? 응 진짜로 먹을만하다고? 안 비려요? 진짜로? 냄새, 냄새는 나지? 어떤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고? 빨리 세 조각이니까 하나, 빨리 두 개 더 먹어봐요 진짜 괜찮아? 두 개 더 먹어봐야 돼요 어떡해! 근데 한 번 먹으면 또 먹어보고 싶은 맛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괜찮은데, 나 나보다 보는 사람이 걱정되어 있는 시선 많이 느끼는데 눈 집어요 냄새 나 제일 맛있는 삼아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요 진짜 맛있다 음 복스럽게도 먹네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입 터지겄다, 입 터지겄어 응 이거 있잖아요 맛있는데 약간 코에서 그거 냄새잖아요 엄마가 미현숙 약해서 파맛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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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노 언니랑 말 다 했다고 언니 오늘 하루 우리한테 잊지마 이거 나토 나토? 나토요, 비슷해요 나토랑 비슷해? 나는 나토를 못 먹어 아니, 나토랑 이게 비슷하다고요? 왜? 뭐가 비슷해요? 근데 나토에 한 10배 되는 거 같은데 근데 나토에 한 10배 되는 거 같은데 근데 나토에 한 10배 되는 거 같은데 냄새는 향은 다른데 냄새 강도는 똑같은 거 같아요 나토에서 이거 뭐지? 이거 냄새? 보쌈 보쌈이랑 같이 먹으면 짜인 거 같아요 진짜? 추천해요 일본인들에게 에? 더덜거리는데요? 진짜 잘 먹었다 네 샷 너무 잘 먹는데 어우 정말 잘 드시네요 어떻게 뭐야 뽑아서 가장 삼국자 코스인데 맛있겠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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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기름자 참기름 저럴 땐 맛있을 거야 언니 진짜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로? 진짜로?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한 맛이 나요 어때요? 이거 힘들구나 역시 삼겹자는 못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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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력 어때? 삼키긴 했어 고구메 고구메 표정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삼겹어 삼겹어 먹었어요 삼겹어 먹었는데 어떻게 언니 피부가 진짜 눈물 눈물 진짜 잘 먹는 거래요 먹었어요 래너 언니 삼겹자 인정 진짜 고수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먹어야 돼 알겠지 홍어는 오줌을 싸질 않아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몸에 불필요한 분비물을 몸 안에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때 나는 암모니아 냄새가 바로 홍어가 발효가 되면서 안에 요소가 발효가 되면서 나는 냄새예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내가 여태까지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홍어 근데 이게 얘를 먹으니까 어떻게 이상 여기 입에서 뭔가 떠지는 거 같 뭔가 빤떠지는 빤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근데 뭐 무슨 냄새라고 해야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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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쓰레기 냄새 먹다가 안에서 쓰레기 빤떠지는 느낌 막 터졌어 쓰레기가 그게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대단하다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레나 언니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입 안에 남는 거 있는데 그 냄새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좋아하는 냄새 나요 쓰레기 냄새 좋아 쓰레기 냄새 나가 아니야 쓰레기 냄새 나가 뭐 바꿔서 괜찮아 맛있어요 근데 일본 분이 이렇게 잘 먹는데 한국인이 뭐 뭐 이게 질 수 없잖아요 네 지고 싶어요 저는 먹으라고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질 수 없죠 우리 화장이 아니 스태프 자리 스태프분들이 한국인이 질 수 없다 그냥 뭔가 화장 안 먹자 이렇게 하셨는데 니네 악마 피디 근데 뭔가 목다가 울 것 같아 그치 엄마 얘를 한번 받아 질 수 없다는데 어떡해요 저도 그렇게 안 생각해 먹어 먹어 잠깐만 잠깐만 아 먹어 나아지 파이팅 파이팅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은 뭐하지 한국인은 뭐하지 괜찮지 괜찮지 잘 씹어 뭐라하지 괜찮지 뭐라고 한마디 해봐 어머 어머 지금 잘 먹네 맛있지 맛있다니까 봐봐 맛있어요 괜찮지 냄새 별로 안 나는데요 딱 맛있어 진짜 쓰레기들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x2 이걸 진짜 먹어요 이걸igneIS 이거 돈 주고 먹어요 내 말이요 맞지 입 안에서 쓰레기 fonds entrer 입에다 넣고 터진 느낌 맞아 맞아 그 홍어 냄새 액을 뭐지 약간 공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농축액을 그거를 다 입에 탁 넣어가지고 잔인한 맛이에요 살짝 네 저희 힘들게 먹었다고 제작진 분들이 케익이랑 아이스크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아 솔직히 먹기 먹을 땐 힘들었지만 예 그랬어 근데 저희가 흑선동으로 먹었어요 성도가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여성분들한테 되게 되게 좋대요 거급스러운 음식이에요 더 드셔보세요 특히 이런 사람 일본 친구들이 드셔보세요 외국인분들의 얼굴이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나 뒤올리기 넵 추천합니다 넵 저희 그럼 먹어도 되나요 먹자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것보다 해산물이 좋았는데 맨나 언니 너무 잘 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먹었어요 일본 음식보다 맛있었다 네 한국 심장 registruria 일본 음식보다 유님에 주로 오래된 연구원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찢어져요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찢어져요 한국의 가족들이 요즘은 아무리 많다는 게